이번에는 틱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틱 장애는 반복적이고 빠르며 비자발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깜빡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등의 운동틱, 기침 소리나 코를 흥흥거리는 등의 음성틱이 있습니다. 이러한 틱은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투레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틱은 프랑스어에서 안면 경면을 의미하며 영어에서 틱은 안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의미하는 더 넓은 범위의 의학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틱 장애의 증상 틱 장애의 증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운동틱입니다. 이는 눈 깜빡임, 얼굴 찡그리기, 어깨 들썩임, 목 돌리기, 손 흔들기 등이 있습니다. 둘째, 음성틱입니다. 이는 킁킁거리는 소리, 기침소리, 반복적인 음성이나 단어, 동물소리 흉내내기, 외설적인 말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만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 악화되기도 하고 휴식이나 집중할 때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틱 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일시적 틱 장애는 하나 이상의 운동틱 또는 음성틱이 1년 미만 동안 지속될 때 진단됩니다. 만성틱 장애는 하나 이상의 운동틱 또는 음성틱이 1년 이상 지속되고 그 기간 동안 틱이 없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속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렛 증후군은 여러 개의 운동틱과 적어도 하나의 음성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됩니다. 틱 장애의 동반 질환 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다른 질환을 함께 겪기도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는 틱 장애 환자의 50에서 60%가 겪는 질환입니다. 또한 강박 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틱 장애 환자의 20에서 60%에 달합니다. 불안 장애와 우울증도 틱 장애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동반 질환입니다. 학습 장애를 겪는 어린이도 있으며 이는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틱 장애의 자연경과 틱 장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일부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틱 증상은 5에서 10세에 시작되며 사춘기 전후로 가장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청소년기 후반이나 성인이 되면서 증상이 크게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50에서 70%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틱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10에서 20%의 환자들은 성인기까지 틱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틱 장애의 유병률 일시적 틱 장애는 어린이의 약 5에서 1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합니다. 이러한 틱 증상은 보통 1년 미만 지속되며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틱 장애는 어린이의 1에서 2%에서 발생하며 투렛 증후군의 유병률은 0.3에서 0.8%입니다. 틱 장애는 남자 아이들에게서 여자 아이들보다 3에서 4배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들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해리 포터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유명한데 그는 투렛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사전 편찬자인 사무엘 존슨도 틱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였던 팀 하워드도 투렛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축구 경력을 쌓았습니다.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진 에이브라함스도 투렛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렛 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명인들은 틱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틱 장애의 원인 틱 장애의 주요 원인은 유전적 유인과 신경화학적 유인입니다. 가족력에 틱 장애가 있는 경우 틱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내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신경경로의 이상이 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틱 장애의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출생 전후 요인, 성별, 환경적 요인, 정신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틱 장애의 유발 및 악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흥분과 긴장, 물리적 요인, 환경요인, 사회적 상황 등이 있습니다. 틱 장애 관련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 물질이 틱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운동 조절, 보상, 즐거움, 동기부여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틱 장애 환자들은 뇌내 도파민 경로에 과도한 활동이나 민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틱 증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도파민 수용체의 과도한 활성화는 비자발적인 움직임과 소리, 즉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주의력, 각성, 스트레스 반응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틱 장애 환자들은 노르에피네프린 경로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와 같은 동반질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 불안, 수면, 식욕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틱 장애 환자들의 세로토닌 불균형이 틱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세로토닌 불균형은 틱 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불안이나 강박 행동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틱 장애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틱 장애의 치료는 주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도파민의 과도한 활동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시스템을 조절하는 약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틱 장애 관련 뇌의 주요 영역 틱 증상을 유발하는 뇌의 주요 영역은 주로 기저핵, 전두혁, 피질선조체 시상피질 회로 등입니다. 이 영역들은 운동 조절과 습관적인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틱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저핵은 운동 제어와 관련된 뇌의 심부구조로 도파민 신경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저핵의 이상은 틱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두혁은 계획, 조절 및 충동 억제와 같은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담당합니다. 전두혁의 기능 이상은 틱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질선조체 시상피질 회로는 기저핵, 시상, 전두혁 간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동 조절 및 습관적인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회로의 이상은 틱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 영역의 기능적 또는 구조적 이상이 틱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틱 장애 치료에서는 이러한 영역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아틱 장애의 약물 치료 약물 치료에는 도파민 차단제, 알파투 아드레날린 작용제, 기타 약물 등이 사용됩니다. 소아틱 장애의 치료 시 1차로 사용되는 주요 약물은 클로니딩과 구암파신이 많이 사용되며 알파투 아드레날린 작용제로 틱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클로니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을 억제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혈압을 감소시킵니다. 졸음, 저혈압, 구강건조, 피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암파신은 클로니딩과 유사하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틱 증상을 완화합니다. 졸음, 피로, 두통, 저혈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ADHD 증상을 함께 가진 틱 장애 아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항상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에서 틱 증상이 심하거나 클로니딩, 구암파신 등의 약물이 효과가 없는 경우 도파민 차단제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도파민 차단제로는 리스페리돈과 아리피프라졸이 있습니다. 리스페리돈은 틱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부작용 관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아리피프라졸은 틱 증상 완화와 동반된 행동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파민 차단제의 부작용에는 체중 증가, 졸음, 운동장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틱 장애 행동치료에는 습관 반전 훈련과 노출 및 반응 예방 등이 있습니다. 습관 반전 훈련, 행동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틱과 같은 불수해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의식 강화, 환자가 자신의 틱 행동을 인식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경쟁 반응 훈련, 틱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학습합니다. 동기부여, 환자가 치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일반화 훈련, 다양한 상황에서도 학습한 대체 행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지 관리, 틱 행동이 줄어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노출 및 반응 예방, 또 다른 효과적인 치료법은 노출 및 반응 예방입니다. 틱이나 강박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치료법입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및 계획, 틱이나 강박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을 평가하고 노출 계획을 세웁니다. 노출, 점진적으로 틱이나 강박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됩니다. 반응 예방, 틱이나 강박 행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강화 및 유지, 치료 세션 외의 일상생활에서도 배운 기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피드백 및 수정, 정기적인 세션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 계획을 수정합니다. 노출 및 반응 예방법는 많은 연구에서 틱장애와 강박장애 치료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치료사의 지도가 중요하며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는 틱장애와 동반된 불안,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분의 자극술은 중증의 틱장애 환자에게 사용되는 신경외과적 치료법입니다. 솔루션, 틱장애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약물치료입니다. 클로니딩과 구암파신은 알파2 아드레날린 작용제로 6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흔히 사용되며 틱증상을 완화하고 ADHD 증상도 함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차단제인 리스페리돈과 아리피프라졸은 더 심한 틱 증상에 사용되며 도파민 활동을 조절하여 증상을 줄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틱장애와 함께 발생하는 강박장애나 불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행동치료로 습관 반전 훈련은 틱이 발생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노출 및 반응 예방은 틱을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시키고 틱 반응을 억제하는 훈련입니다. 상담과 심리치료는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가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틱장애는 반복적이고 불수혜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신경발달장애입니다. 주로 어린 시기에 나타나며 보통 5세에서 7세 사이에 시작됩니다. 틱장애는 사춘기 전후로 증상이 가장 심해질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청소년기 후반이나 성인이 되면서 증상이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틱장애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유인과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행동치료가 사용됩니다. 클로니딘과 구암파신 같은 알파2 아드레날린 작용제는 6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흔히 사용되며 도파민 차단제는 더 심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또한 행동치료로는 습관 반전 훈련과 노출 및 반응 예방이 효과적입니다. 틱장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으므로 고준한 관리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틱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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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